성장과정 쓰라는 질문 받아보셨나요? 네, 성장과정을 통해서 귀화를 소개해 주십시오. 이건 KB생명보험의 이야기였고요. 이 회사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회사에서 여러분들의 성장과정을 믿습니다. 성장과정 어떻게 늘 쓰시죠? 보통? 성장과정 쓰라는 질문을 받을 때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는 몇 살 때 거 붙어 써야 돼요? 이런 중학교 때 거 붙어 쓰면 되나요? 고등학교 때 거 붙어 쓰면 되나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죠. 우린 언제부터 성장했나요? 그렇죠. 뱃속에서부터 성장했죠. 지금 성장이 끝나셨나요? 찍고 늙고 계신가요? 아닌가요? 아직도 계속 성장하고 계신가요? 좋습니다. 이 성장은 육체적 성장인지 심리적 성장인지도 알 수 없죠. 그럼 성장과정을 쓰라는 것이 명확하게 타겟팅된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역으로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성장과정을 쓰라는 질문에서 우리가 그 내용을 구체적인 컨텐츠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대학교 때 어떤 특별한 이야기가 있었어. 아니면 오히려 대학교 끝나고 여학연수 가면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어. 하고 싶은 이야기, 잘하고 싶은 이야기, 어필하고 싶은 내용 또는 경험이 그때 있었어. 그럼 그때부터 쓰시면 돼요. 성장과정이라는 되게 두루뭉술한, 애매모호한 표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그것을 골라서 쓸 수 있으니 이러한 문항을 잘 활용하셔라. 지원 동기, 분명하게 지원 동기를 묻고 있는 문항이라면 후속 질문을 통해서 그 지원 동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쓰셔야 되지만 성장과정이라고 하는 정말 애매모호한 질문에 있어서는 그것을 썼다고 해서 떨어뜨릴 리가 없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 얘기를 안 썼다고 떨어뜨리기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문항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선택해서 쓰실 수 있고 이런 문항에 있어서 이런 내용을 반드시 써야 한다고 강조하는 사람의 말을 절대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책임질 수 없는 얘기잖아요. 성장과정이거든요. 그러니 이런 문항에선 여러분들이 경험과 장점을 특화시켜서 선택해서 쓰는 전략 대단히 유효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